이곳에 숨은 매력이 있습니다. 생태공원! 바로 살아 숨지는 자연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멋진 식물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얀색! 연꽃! 하얀 꽃이 어떻게 폈어요? 활짝 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얼굴도 활짝 폈어요.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어렵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 더욱더 더욱더 즐겁습니다. 제 딸 예랑이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아빠 노릇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때마침 이곳에 먹을거리가 있었는데요. 예랑아, 이게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다! 제철 맞아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토마토. 어우 주렁주렁 열렸어요. 정말 탐스럽죠?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토마토! 싱싱한 거 어떻게 맛있는 거 어떻게 골라요? 이런 걸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보고 여긴 이제 여섯 명에게 이렇게 줄이 쭉쭉 있죠? 가 있죠? 오! 여기 줄이 있어요. 그럼 육질이 더 단단하고 더 당도가 좋습니다. 만져보면? 단단단단하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토마토도 줄을 잘 사야 돼요. 맛있죠, 신선함. 포인트가 줄이군요. 줄이 문제예요. 우리 딸래빈 표현으로 아우, 달콤하고 달콤한데요? 하하하하 여름철에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나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는데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성분 등이 피부를 더 한층 밝고 환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타고난 효과가 있습니다. 네, 피부 미용에도 좋은 토마토. 자, 이맘때가 제격인데요. 곳곳에 농장들이 많이 있어서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예랑이가 땄는데요. 예랑이가? 애기 토마토네요. 아니, 아빠를 저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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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안 익은 거예요. 먹어. 녹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거기 딸이 먹으라고. 당황했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 대신 맛있는 토마토를 찾아간 곳 바로 오늘 오전 11시인데요. 아, 여기요, 여기요. 야, 온통 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이야, 진짜 여기 있는 게 다. 다 토마토, 다. 온통 토마토 천재입니다. 거기다가 특이한 것도 있는데요, 특이한. 어머, 어머, 이건 토마토가 아닌데, 이건. 토마토 아니에요, 이거는. 색깔이 달라요. 저거 아니죠? 이것도 토마토예요? 그래요? 아니, 토마토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흙 토마토예요, 흙 토마토. 토마토예요? 이게 뭐예요? 흙 토마토, 흙 토마토. 흙 토마토? 아, 이거 더 잘 알아요. 검은 빛을 띈 흙 토마토. 섬유질이 더 풍부하게 있고요. 게다가 색색이 예쁜 대추 토마토까지. 어우, 토마토 다 모였어요. 이것도 토마토랑 나. 대추 토마토. 아, 토마토 맞으세요? 낚시 서서. 어우, 토마토 모델이에요. 내가 수염으로 닦아요, 토마토를. 먹고 싶어서요. 수도권 제일의 청정 지역인 팔당호의 비극한 땅에서 친환경, 벌수정 토마토이기 때문에 자연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바로 오늘부터 주말까지 토마토 축제 기간입니다. 몇 박스로 사준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13개. 13개? 한 분이 이걸 다 사준 거예요, 이걸 다. 이야. 아, 근데 그러면 이 행사장에 오면 토마토를 많이 살 수 있어요? 뭐 혜택 같은 거 있어요? 세일해서 팔아요, 30% 세일해서 평상시에 17,000원 이렇게 팔던데 오늘은 12,000원에 30% 세일해서. 그래서 많이 사셨구나. 30% 거기다가 생방송 초대위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덤으로, 덤으로 두 개 더. 세 개 더, 하나 더. 그런 말해야겠네요. 저분 좀 찾아야겠네요. 또 게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토마토로 즐깁니다. 그리고 마음껏 뛰어낼 수 있는 토마토 풀장까지. 우와, 정말 다양하다, 다양해. 토마토도 사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서. 서울에서 가까운 나들이 장소. 이제 고민 끝. 보관만족, 행복한 가족 나들이. 마음껏 즐기세요. 가족과 함께. 가위에. 악마토도 도전.